2층. 주건소. 이게 뭐야? 교회인가? 여기 가정집이 아닌가? 안녕하세요. 회사인가 본데요? 안녕하세요. 뭐예요? 아니, 그 사무실. 사무실이에요? 가정집이 아니에요? 위에서부터? 네, 근데 위에 저희 집이 있는 사람이. 없어요? 네, 제가 여기 있어서. 위에 사람이 없어요. 아, 나. 어떻게 저녁은 하셨어요? 아니요, 안 먹었는데. 그럼 이제 일을 그만하시고 저녁을. 저녁. 여기서 뭐해요? 여기 치과기 공소. 뭐라고요? 치과기 공소. 치아보첨을 만드는. 이게 본뜨는 거 그거. 예, 예, 예. 이런 것도 좀 이래도 설명해 주시고.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밥을 만들어가지고. 김사람한테 전해보시죠. 저는 한 통만 해야 돼요. 김사람한테. 지금 큰일 났다, 빨리 와라. 난리가 났다, 지금. 네, 뭘 날릴 것 같아요? 예, 예. 잠깐만. 지금 웬만하면 하는 걸로 해가지고. 예, 예. 이 깨진 데 있어? 지금 이쪽 좀 해야 돼요. 임플란트 할 게 남아 있습니다. 안쪽이 좀 깨져가지고. 예. 여기서 맞춰가지고 갖고. 다른 데로 가면 되거든, 병원으로. 그렇죠. 이 기공사 선생님은 정말 인상이 좋으셔. 분위기 좋으면 좋죠? 네가 볼 때 어때? 몇 퍼센트? 될 것 같습니다. 90% 이상이야? 끝났어? 됐어, 이제. 너가 끝나 가면서 봐봐. 와이프가 오는데 한 30분 정도. 예, 예. 우리 그럼 같이. 같이. 식사하시죠, 뭐. 네, 그 시간만 괜찮다고 하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위에 방이 올라가가지고. 네, 네. 그래서 같이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나요? 네, 네, 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, 네. 매토죠? 바로 위에. 아, 그래요. 바로 위로 올라가 있을게요. 문 잠겨있어. 아, 그래요. 문 앞에 있을 거예요. 그 앞에 앉아있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. 노하우가 없어. 이 놈 없어. 아이고, 완전 작다. 봐봐요, 언니. 된다니까요. 아이고, 보현 씨. 여기 이 저, 용문들 산지 어디 됐어요? 여기 동네 산지 한 6년. 아, 조금 더. 들어가셔서 뭐 좀 치우고 있으면 치우세요. 아, 예. 혹시라도. 아, 무산용문시장의 대표 선수님. 아, 보현 씨. 아, 보현 씨.